하늘은 마득하고 고요한 모로 광대하니 그 돈은 지극히 넓고 원만하여 그 아는 일은 참됨으로 만물이 하나 내게 함이니라 땅은 하늘의 뜻과 기운을 모아 만물을 기르는 것으로 성대하니 기도야 요원이요 그 아는 일은 만물을 힘써 길러 하나 되게 함이니라 일신강중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하야 하야 홍익인가나라 사람은 천지에 지능이 있어 위대하니 그 돈은 천지의 도와 업을 이루는 것으로 그 해야 할 일은 서로 협력하여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삼신께서 찬 마음을 내려주셔 사람의 본성은 본래 신의 광명통에 있으니 천지광명의 뜻과 대상을 성취하는 홍익인간의 길을 갈지요다 일신강중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하야 하야 홍익인가나라 천은이 형무 위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기사야 진일이니라 진은이 축장 위대하니 기도야 요원이요 기사야 큰일이니라 이는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고니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아 일신강중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하야 하야 홍익인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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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신강중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 하야 하야 홍익인가나라 아멘 아멘